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전북권 뉴스입니다 직장에 다니는 엄마들이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 기혼 여성 가운데 결혼 뒤 경력이 단절된 비율이 10%를 넘어섰는데요 소외받지 않고 일터에 복귀할 수 있게 제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결혼과 출산, 육아 등으로 다니던 건축 자재 회사를 그만둔 40대 여성입니다 다시 일을 구하고 싶지만 마땅히 갈만한 곳이 없습니다 우선 일을 7, 8년을 쉬었다는 건 큰 리스크이긴 하죠 외기업 같은 데서는 당연히 안 뽑을 거고 그런 사람을 18살 미만 자녀를 기르는 전북 지역 기혼 여성 가운데 취업자는 올해 기준 9만 명 직장에 다니지 않는 기혼 여성의 비율은 전체의 3분의 2 가까이 됩니다 기혼 여성 취업자는 최근 4년 동안 1만 1천 명, 10.9%나 줄어 감소세도 가파릅니다 결혼 뒤 경력이 단절된 여성은 올해 2만 7천 명으로 전체 기혼 여성의 10.6%에 달했습니다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직장과 가정생활을 동시에 영유하기 힘든 점을 경력 단절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습니다 여성 일자리 상당수가 영세업체와 비정규직에 집중돼 있고 저임금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결혼이나 출산, 육아가 직장을 유지하거나 입사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하며 사업장들이 여성을 압박하지 않도록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야 합니다 여성의 경력 단절을 줄여나가는 방안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 비정규직의 휴직 뒤 복귀 지원,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 육아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일터를 보장받을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층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이재현입니다